그럼 눈높이가 이 정도에요? 그렇죠. 이런 데서는 보통 사람 키높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사람이 여기 서 있으면 머리가 어느정도 있겠어요. 눈높이보다 아래니까 통의 윗부분이고요. 여기 있는 천막과 천막 그 그림을 따라 그리는 사람 엄청난 사람들이야. 맞아. 따라 그리더니 참. 임정이 대단하신 분들 종이가 되게 딱딱하다. 점점 더 딱딱해진 것 같아. 열려도 그렇죠. 원래 아래씨 종이는 수채화 할 때도 물에 이렇게 불려가지고 해. 어... 붕물기를 좀 뿌리나? 아니 물에 담궈놔버려. 아이씨. 너무 너무 딱딱해가지고. 그럼 쭈글거릴 거 아니야. 말려야지 이게 탱탱해져. 저기 이제 안 보라고 했는데. 별거 없는 천막인데. 펜으로 이렇게 명암 같은 거 넣어놓으면은 나중에 채색약이 크네. 그거 하나에도. 맞아. 손이 많이 가네. 오죽지 않은 천막이. 그럼 처음에 배울 때 이런 것만 그리는 거야. 다른 것 그리지 않고. 응. 이것만 따르는 거. 이것만 따르는 거. 이것만 따르는 투어예요. 투어오셨어요? 네. 무슨 보호수업 아닌데. 너도 아닌데. 너도 수요일인데. 지난주에 화요일 아니었어요? 진짜? 이 사람이 공지가 없어서. 수요일 수요일. 아 진짜요? 네. 잘 되셨네. 어반스케치 하고 가세요. 어반스케치 하고 가세요. 너도 그렇게 해왔네. 이렇게 또 어반스케치를 하네요. 네. 이 사람이 무슨 그림 그리시는데요? 네? 무슨 그림 그리세요? 지금 유화그리고 있어요. 아 잘 됐네. 유화하시면 어반스케치 해야돼. 요즘 어반스케치가 대세 해가지고 다 쉬어. 아 그때 제 옆에 짝꿍이 없거든요. 네. 네. 선생님 제 짝꿍이었어요? 네. 제 옆에 앉았잖아요. 진짜? 아 일부러 그러면 오셨구나. 네. 일부러? 일부러. 약간. 착각하신 듯 하면서 오셨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 걸로. 네. 그냥 어반스케치를 하러 왔다고 하면 되죠. 네. 네. 지금 이렇게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고. 지금 보고 이렇게 하나 더 그리시는 것 같아요. 친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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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그런 거까지 할 시간이 없어요 그거 아니라도 할게 많아? 아니 이제 다른 거 다 그만두고 그림만 그려 좋은 거 하나 있지 우리도 책 읽는가? 끊기가 되게 재미있었나봐요 그렇죠? 얼른 하고 싶어서 또 열 주일 내내 기다렸던 그런 재미있네요 너무 웃긴다 진짜 오전에 10시부터 오세요? 10시부터 12시 반 그렇게 스트레스받아 빨리 그려야 되는데 방석이 있으면 벌써 확 바꿔버리는 거 같아요 그게 재미죠 어간 스케치도 그려야 돼 또 조금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확 바꿔버리는 거 스트레스받지 근데 이번에는 3분 2분 하니까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요 3분 2분 3분 2분 3분 2분 3분 2분 3분 2분 3분 2분 1분 보조도 있거든요 1분 보조도 있거든요 4분 2분 4분 2분 4분 2분 5분 5분 6개월 해갔던 거였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여자분이셔어요 아 근데 나한테 상당히 배려를 해 주시더라고요 남자는 둘인데 나머지는 다 여자지 그분이 배려를 많이 해 주시는데도 아유 이거 안 돼 엄청 귀가 아파요 귀가 아파요 왜? 이렇게 한 번 더 보여요 조금씩 보여요 없다고 해요 선생님이 엄마한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손을 사고 싶바로 삽니다. 안산다며? 사고는 싶어 하나? 안살던 말을 말해. 너무 웃어. 손이 이렇게 얼마나 자연스럽고 멋있어. 칠석석 커요. 그런 것 자체가 힐링이에요. 맞아요. 내가 그렇게 보는 건 스트레스. 맞아요. 선생님이신데 왜 그러세요? 저녁에는 밤늦게는 사분자를 딱 해요. 이거 하면 잠이 잘 안 오고. 사고는 할 때는 서서 하거든요. 이렇게 서서. 북 갖고 그냥 놀아요. 편안해 보이신 것 같아. 아 거기 사람이 있구나. 자동차를 빗대는 사람이 있어. 아 사람이 있구나. 우리가 차 피했는데 사람이. 아 차 때문에 이걸 선택한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근데 이것도 고통하게. 이거 좀 듣다. 아. 쉽게 그려야죠. 약간은. 아. 맛있네. 저기. 아. 알겠어. 아. 낮에는 도와줬겠지, 밤에는 벗꽂이였고 넘어. 완전히 있습니다. 저희가 멋진 선물을 배송한다. 이제 우리 고맙습니다 이거 좋아해요 여기를 하나하나 읽기도 되요 하나하나 읽기 하면 너무 힘드네요 여기를 보면 룰 같은 게 있어요 눈 굉장히 좋죠 나는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더워요? 너무 쎄 지금 눈이 마르고 있어요 그렇죠 건조해서 여기랑 괜찮아요 여기랑 여기랑 껏다가 다시 키든가 하면 될 것 같아요 변화기통 변화기통이나 전봇대 이런 거는 수없이 계속 많이 전봇대는 변화기통입니다 아 그래요? 전봇대는 변화기통이 거의 있어요? 짧게 있는데 좀 꺼졌어요? 네 꺼졌어요 너무 두껍지 않게 여기랑 한국화를 배울 때는 선생님들이 소실점이라는 얘기 1년에 한 번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그림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감으로만 하는 느낌 느낌 스타린타임 사귀들타임 있어요? 아니요 다 빼버리고 나무만을 그리죠 응 수술 맛있어 멋있어 멋있어 맛있어 왜요? 어떻게 보자 나뭇살 여기가 하자 잘 되어 있는데 여기 산은 제자들 얘기했고 이렇게 올라갈 것 같고요 간다 간다 안 됐어 바닥을 평평하게 보일 것 같아요 바닥은 평평하게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색을 채워내면서 하얀색이 두꺼워져요.